2020년 8월 24일 지금 3시 10분 정도 됐고요 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후장 마무리 시향분석 해 드릴게요 자 아까 제 이야기했던 대로 직전정거점 돌파 시도를 잠시 하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빠졌어요 요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자 이제 장 막판 시간대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얼마까지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2331이 지금 현재 나왔는데 자 2338을 아직까지 돌파 시도를 못했습니다 자 장 막판 때 뭐 동시효과 때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2338이 오늘 고점이기 때문에 목표가기 때문에 거기를 돌파하는지 그 추세를 보셔야 되고요 내일 장에는 내일 장에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지지를 받고 재반등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지금 이제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회복을 해서 마무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종가에 이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상승 추세로 양봉으로 아마 마감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내일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내일은 무조건 반등권을 잡으면서 이전의 주가를 회복을 해서 이렇게 반등 양떼 장봉으로 내일은 마무리가 떨어져야 아 이게 건전한 조정장으로 끝나고 다시 이제 추가 상방 방향을 상방으로 잡겠다라는 게 이제 의지가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 차트의 모습인데 자 조정을 끝내고 상승 추세로 이제 돌아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야 되면 오늘 그렇게 나겠다는 예약 오늘 이제 일봉의 주가가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권이 내일은 와서요 주가가 최소한 이전의 주가 이전의 주가의 고점에 절반 정도는 양봉으로 이렇게 채우고서 내일 마감이 떨어져야 아 직전 정거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추세가 이제 다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직전 정거점 이날 8월 13일날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또 이번 조정장에 마무리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야간장이 이제 또 문제죠 오늘 주간장에서는 반등권을 잡았는데 야간장에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 내일 이제 추세가 다시 반대로 꺾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그림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야간장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고요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내일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내일 못 올라가고 주가가 밀리면 추세가 다시 또 꺾이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지는 거니까 내일하고 모레에 주가가 다시 직전 정거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날 전저점을 깨고 주가가 밀릴 것이냐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내일 나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야간장을 이렇게 배제해 버리고 배제해 버리고 야간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주가의 흐름으로 봐서는 내일 무조건 상승 추세로 마무리가 떨어져야 된다 자 그렇게 시황 분석을 해 드리고요 장이 거의 다 끝나가는 중이니까 뭐 특별하게 악재가 없이 아마 그냥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시간에 밀리면 또 그것 또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가 밀리지 않아야 돼요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장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종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